한국야구위원회는 프로야구 출범 40주년을 맞아 레전드 40인의 후보 177명이 명단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명단에는 롯데 11번 무쇠팔 최동원과 선동열, 박철순, 이승엽 등 한국 선수들과 타이론 우주 등 외국인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 한국야구위원회는 팬, 전문가 투표를 통해 40인을 확정해 최다 득표 상위 4인을 오는 7월 16일 잠실야구장 올스타전에서 공개한 뒤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4명씩 10주 동안 발표합니다.